네 두 번째 거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부동산 관련해서 했던 거를 아까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은 대통령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 국민을 부동산의 늪에 빠지게 한 데 대한 냉철한 현식 인식을 기대한 것은 애당초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대신 정치권과 언론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주택 보유자와 무주택자, 임대인과 임차인 그 갈등을 부추기지 말라고 나무랐습니다 국민들을 정말 분열과 갈등으로 내몬 사람이 누구인지 묻고 싶습니다 주택 보유자는 보수적 투표 성향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진보적 투표 성향이라고 무고한 국민들을 집 가진 자와 안 가진 자로 편가르게 한 사람은 바로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김수연 전 실장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전세 매물이 시가 마르고 시장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굳이 멀리 나가지 않아도 뉴스만 보면 알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렇게 국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는데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대신 집값이 3년 새 11%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김현미 장관의 보고만 듣고 계신 듯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 압이 교환에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집값이 잡히고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제 부담은 OECD 2위인데도 보유세의 부담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문 대통령은 주장합니다 또 임대차 3법보다 더욱 강화된 표준 임대료와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까지 언급해서 월급세까지 문 대통령은 쥐 태세입니다 그러고서는 실수요자마저 투기꾼으로 내모는 듯 부동산 감독기구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정책은 망쳐놓고 국민에게는 겁을 주는 정부입니다 올 초부터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안정되어간다는 말로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를 걸어왔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못 듣는 것입니까? 아니면 안 듣는 것입니까? 도대체 그곳엔 누가 살고 있습니까? 불리한 소리에는 귀를 막고 달콤한 소리에는 눈을 여는 청와대의 현재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